송래 공원의 도록룡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1편과 2편을 보십시오. 알주머니가 이끼 같은 걸로 쌓여 있어서 관찰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알주머니에 있는 알들을 관찰하면서 검은색에 가까운 색에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 모양이 가까운 모양에서 점점 더 길쭉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초승달에 가까운 모양으로 변신한 것들도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 열흘 넘게 도록룡 알주머니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알이 변화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한 것이 아니라 중근한 방입니다. 그래도 경향성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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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3월 21일에도 검은공에 가까운 알들을 품고 있는 알주머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